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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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클럽 안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 힘을 얻고 진짜 끝까지 너무나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연령층도 정말 다양하게 오시고 또 나라 국적별로도 엄청 많이 오셨더라구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신 걸 보고 또 K-뮤직에 관심이 또 되게 많으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K-뮤직에 그리고 그녀의 연합이 된 느낌 그녀의 연합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모두 잘 어울리게 잘 어울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합이 되게 편했어요 그녀가 아주 빠르게 지내셨을 끌고 그녀가 춤을 추고 싶어요 그녀가 그렇게 부름이 되었어요 김치! 감사합니다!